두나무가 운영하는 글로벌 표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공정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거래 지원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주요 정보 공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업비트는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투자 문화 정착 및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공시 제도를 도입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주요 현황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업계 전체의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입니다. 또한 정보 불균형 해소로 투자자 자산보호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공시 대상 정보는 대량 보유 지분 변동, 암호화폐 자산의 구조적 변동, 핵심 인력 변동 등 재무 및 지배구조 관련 정보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주요 마일스톤 달성 등 영업 및 사업 진행 관련 정보입니다. 공시를 원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메일로 업비트 내 관련 담당자에게 공시 내용과 참고 자료를 전달하면 됩니다. 내부 검토 후 가이드라인에 맞게 업비트 사이트 및 앱 내 게시판에 게재된다고 하는데요. 공시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암호화폐 상세 화면에서도 노출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정보 공시는 해당 프로젝트의 게재 요청에 따라 제공한 내용에 한해 게재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 사이트의 프로젝트 공시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공시 게시판은 업비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에는 첫 공시 게재 후 노출됩니다. 주나무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공시 제도 도입으로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 중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주요 정보가 모든 투자자에게 차별 없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 장려로 공정하고 건강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비트는 최근 미국 블록체인 투명성 연구소 BTI로부터 허수 트레이딩 없는 깨끗한 거래소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거래 볼륨 기준 글로벌 3위, 국내 1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 대표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